네, 테니스도 멀티가 있다곤 합니다. 아직은 스토리 모드 진행중인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스토리 모드도 스코어 500 이상을 얻은 실력을 보여주자. 스코어는 어떻게 얻는 건데요? 아하! 아, 이 리믹! 점수야! 그래도 멀티는 제가 했다가는 언제든 초 발리겠죠. 어기다 하면 필살기! 아니 근데 시간이 딸리는데? 오른쪽 가능한데? 시간이 든다? 시간이 든 이유가 뭐지? 시간이 늙기도 하는데 작은게 느는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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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도 내가 점수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게 시간이 오르는 리니이고 점수가 오르는 리니였나? 아니 500점 넘었잖아요 아니 넘어온는데 계속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훘 흠 흠 흠 주 몰 흠 흠 추 스코어 30이상 이번 건 30이에요 아 아 이거 그거구나 못치게 못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완전 멍청한데 아니 아니 멍청하다만 취소해야겠는데 이걸 쳤다고? 잠깐만 아 내가 너무 정면쪽으로 갖다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 이럴 때 보면 멍청한데 말이야 그걸 블록한다고 가운데 온다는 건 조준샷 하라는 얘기 아 그냥 구석으로 보내야지 야야야 아 드롭샷 해야되나 아 드롭샷하기 좀 불편해가지고 다시 가죠 일단 처음에 그냥 날린 게 좀 아깝죠 이 공이 아웃이 거의 안 돼 가운데 온다는 건 조준샷 가운데 온다는 건 조준샷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쪽으로 날린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날리려고 한 건데 이게 드롭샷이 스팅을 내리면서 쏴야 되는 거라 방향키까지 같이 구절하기가 은근히 불편해 대각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건데 왼쪽 아래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든 왼쪽 아래 아니 필살이 쓸려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기 날려버려가지고 필살이 안 나갔네 아 L눌렀어야 되는데 R눌러버렸어 아 말이 안 되는 실수 이번에 깨겠습니다 으 으 으 으 근데 왜 툴얨리야 아 그렇게 빠르다고 내가 아 저 따라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살 마 공이 갑자기 휘리라 그래? 설마 아니 씨 이걸 친다고 자 10개만 더 갑자기 왜 가운데 있다가 뒤로 가냐 아니 그 몇 번 빨리 쳤다고 왜 이렇게 금방 부개지는 거야? 내 운동을 안 해도 돼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거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휴 그니까 초반에 내가 멍청하다니까 형균님 안녕하세요 TLJ님 안녕하세요 형아 아 아 여유를 개많이 같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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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큰일났네 이거 한번 더 실패하면 또 하나 벽 날리는건지 설마.. 가속이 뭔데요? 설마.. 아.. 진짜 저거.. 밑으로 내리면서 하려고 하면 스틱이 꼬린다니까 뭔가 손가락이 잘 안돼요 그쪽으로 하는거 아 공 느려지게 하는 스킬 그러네.. 그게 있었구나 잘 안쓰게 되더라구요 고수가 아니여가지고 적들이 그거 잘쓰긴 하더라 적들이 그거 잘쓰긴 하더라 적들이 그거 잘쓰긴 하더라 적들이 잘쓰긴 하더라 아.. 적들이 잘쓰긴 하더라 아.. 역시.. 손가락이 잘쓰긴 하더라 아.. 아.. 야ice 우후루 한 번을 못 맞추냐. 5 1 1 3 일단 30번 달성해서요 빨리 빨리 스토리 마무리 합시다 거 400 이상 아깐 500 아니었나? 아 랠리네 이거는 에어폰을 올려줬다 이거 어어억 어어억 마늘바슴 부착을 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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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대로 합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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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구만 으 으 요거는 좀더 해볼까요 으 호호 1쌍흐우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봐 개잘해 맞아 크후 아니 400에서 500까지 갔는데 랭스가 B네 600은 갔어야 했나? 그럼 A? 실현 하나 남았어 아... 이번에? 700 이상 아야 아 그만 튀어나와봐 그쪽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쓰면 많이 쌓아있어 아 마음 같아요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도 시간을 계속 물어 조금씩 하나 아 다 들리였어 하나 olla PH 망한거같애 10초 날려가지고 망한거같애 아니 옆으로 오른쪽으로 날렸는데 장난치나 진짜 아니 이거 시간이 묻는 조건이 뭐야 아니 아니 오오오오오오오오. 좋지 않다. 아, 별들 튀어 나와 줘요. 별다 어디 갔어? 아잉 거기 Leah 닸려고 어떡하여 아 이거 너무 눈이 안좋은거 아니야 방금? 700점이었나 그럴걸? 100점이었나 그럴걸? 나간거같아 아니 이게.. 아.. 아 이게 한쪽 마켓도 안맞아? 아니 오른쪽 누루가 했는데 왜 저렇게 날라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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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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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토리 모드의 끝인가? 길이 연결됐어? 왕의 시련. 아니, 설마 여태까지 모든 보스를 다 잡는 건가? 반복이었어. 반복이었어. 반복인데 한 번에 모든 보스를 다 잡는 건데. 이거 목숨 하나로 다 하는 거야. 여섯 마리? 가도 맞아버리네.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데?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데? 재연시간이 몇 초인데. 여섯 마리 다 잡는데 몇 초가 필요한 건데. europ은 주소를 가진 위로 하였어. 이 룰을 다 잡는 것임을 받았던 것임. 룰을 다 잡은 거 같은데. 그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늘어요. 주는 게 아니라. 딱히.. 아.. 제한 시간은 없는 건가? 아.. 저 비웃음 진짜.. 양아치도.. 아.. 아마 이것도 한 마리씩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제한 시간으로.. 그니까 타임어택 하는 것처럼 해서 랭크를 정해주는 거지. 랭크는 없네. 아이씨.. 부적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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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늘려지고 돌아오는거지 아아! 늘려지고 돌아오는거지 아아! 늘려지고 돌아오는거지 이게 하나도 못 늘렸어 아아! 아이좌 아이자 귀엽다 ook oh . .. ㅗ ㅋㅋ . . 너무 오래 걸렸죠? 이게 못 피해가지고 맞은게 너무 커 어? 어후 안ㅇ 엉 엉 엉 엉 엉 일단 기위로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우유 안녕하세요 어허... 우와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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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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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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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큰일 났어요. 네, 보스렐리. 어휴... 라켓... 사실은 두 대 맞으면 끝난 것 같아요. 어휴... 개빨라요,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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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어.. 아.. 몇초 날린 거야.. 아.. 몇초 날린 거야.. 야.. 이리와 못 한꺼번에 먹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테니스 왕 됐습니다. 에스테르 조각품을 획득. 프리매치나 토너버터 등에서 에스테르 조각품을 가진 마리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캐릭터 해금 된거야? 끝! 완전 끝! 여기 스토리모드 끝! 토너먼트 온라인 토너먼트 복식이야? 협력으로 미니끼임 프리매치 여러가지 설정으로 무드앉게되게 링샷! 링에 볼을 통과시키는 링샷을 되게 중요한가 많네요 토너먼트? 컴퓨터 상대로 온라인 토너먼트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냥 이게 이거야말로 그냥 멀티인거야? 스탠더드, 심플, 복식, 랭킹, 모드 스탠더드,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와 심플 재밌겠는데 심플? 아니 근데 테니스도 포켓몬처럼 이렇게 매번 시즌이 진행이 되나보네 심플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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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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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폴린시장. 좀비 쿠파? 좀비 쿠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예. 나 완전 발리지 않을까요? 어, 요건 렉 없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테니스는 렉 없나? 윈터 비비. 윈터 비비. 안 돼! 괜히 드록샷 노리다가 망했네. 왓? 무슨 서브야, 이게? 오른쪽으로 무내버려. 개 박치게. 아니, 서브가 왜 이렇게 예리하게 날아와? 어? 캐릭터 특성인가? 뭐냐 저거. 내 서브 때 내가 따면 되지. 원래 브레이크는 힘든 거예요. 어? 뭐야? 뭐야? 튼개 안 쳐주는 게 싫어. 허허. 뭐야? 원래 서브 넣는 사람이 유리한 거요. 갑자기 로봇샷이 날라서 놀랬지? 어? 이게 아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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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쿠파라네요. 이게 어느 버전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간단하네요. 아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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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상태 왜이래. 통신상태 왜이래. 렉걸리는거 아니야? 아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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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야 아니 공 아니 퍼펙트로 그냥 이겨버렸어 와우 B마이너 그니까 쟤도 한 번 이겼던 애들 이대로 우승까지 가자 중결승 왔거든요 어 통신 상태 완벽하구요 아 결승전이네? 중결승이 아니네? 어 결승전이 방금 전에 중결승이었구나 아 결승전이다 나 한판 더 있는 줄 알았네 두 게임 먼저 이번에는 결승전이라서 두 게임 먼저 히힛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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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글쎄 에스프리 있나?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어 어차피 드롭샷 무신네 드롭샷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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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히힛 어어 잘하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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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이 왜 졌다고 날아오냐고 히힛 히힛 와 갈러 히힛 아 얘 드롭샷을 엄청 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서브마저 뺏기면 안되는거야. 발렸어요? 발려버렸어요. 스탠더드로 한번 해볼까? 오젤리나로 해야지. 이번에는 기술들을 쓸 수 있는거에요. 조준샷도 되고 필살기도 되고 화면 느려지게 하는것도 되고 아까는 순수 실력상 아 근데 이 아이 이제 부문이 다르거라서 따로따로온나봐 복식도 따로 있겠지 그러면 요거는 라켓 내구도를 뿌갤려고 하지 않을까? 보인 애들은 내구도 뿌갤버릴거 같은데 뿌갤려고 할거 같은데 날라당기네 던지라고 썩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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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막는다 저거 뭐야 테크니컬이야 뭐야 대단해 이동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분도 처음에 심플로 한거에요. 그게 더 재밌을거 같아요. 어렵네. 15분도 처음에 심플로 한거에요. 게임 포인트 이슈게! 쟤 왜 기술 안 쓰냐? 쟤 왜 기술 안 써? 너 쟤 이 친구야 뭐 이면 그냥 기술 써야지 왜 안 쓰는 거야? 다 주냐? 어이! 이걸 노리는 건가? 근데 피사기가 날라오는 게 아니네 저렇게 되면 어 이거 안 쳐지네? 어 맞어 따뜻이 아니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저게 테크니컬 그리고 저게 테크니컬이 맞는 거네 저게 테크니컬이 맞는 거네 내가 필살했으면 너도 필살이 쓰겠지? 내가 필살했으면 너도 필살이 쓰겠지? 테크니컬이 실패 저게 테크니컬이 맞는 거네 아... 아 사람처럼 나왔나? 아... 복싱! 쓰레기같애 복싱은 근데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이번건 예측을 하고 앞으로 갔거든요? 군대도 내가 치기 전에 끝나더라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 원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요? 딱히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게 아니 복싱은 2대2잖아 아니 내 말은 여러분들한테 1대1 쓰려면 어떻게 하냐고 후 여러분들 1대1둘 수 있는 그런 기능 없나요? 마리오 테니스에? 와 진짜 이걸 랭크니까 없지 다행히 오케 아니 컴퓨터가 뭐가 필요해 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거죠? 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거지? 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거지 아 플러스 눌렀는데 이게 뜨는거야 아 플러스 눌렀는데 이게 뜨는거야 아 계속 플러스 누르는거야? 아닌데? 아 이게 누른거에요 설정농나 밖에 안나와 아 이게 누른거에요 아 이게 누른거에요 설정농나 밖에 안나와 아니 내려가지긴 하는데 뭐 이건 다 그거잖아요 조건만드는거잖아요 아니 내려가지긴 하는데 아니 내려가지긴 하는데 아니 이미 방은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들어올사람이 없는거야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미 이게 방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거 같아요 여기 누군가가 들어오면 저기 맨 위에 뜨겠지 왼쪽 위에 최대 10명까지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나보지 아니 업데이트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된다니까 안들어본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봐요 들어와봐요 좀 아무나 없어요? 안떠요? 아니 그럼 방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거야? 아 규칙을 확정을 해야되나봐 오케이 규칙을 확정을 해야지 방이 만들어진거였네요 아까 그 상태가 방이 만들어진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만들어진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번 다시 규칙을 확정을 했어야 했네 오케이 시청자분이랑 한판 하겠습니다 랜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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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이 게임은 멀티게임이지 뭐 이 게임은 멀티게임이야 테크니컬샷 이게 막혀네 아이 테크니컬 너무 사기야 이렇게 탐 놔둬 한번 아니 테크니컬 샤넬 너무 사람이 아니니까 못받을 것도 받아버리는 게 어딨냐고 요 센스님 뭐야 왜 안 놀라 아우 센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8개월째 아 테크니컬 대사기야 진짜 못받을 공부 다 받아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센스님 심플로 할 걸 왜 스탠다드 해가지고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이씨 개사기라니까 방심하게 돼 아이씨 아이씨 피사기 눌려다가 잘못 눌렸다 아이씨 죽여갈라니 드디어 첫 점수인가 주니어 구정도 못살다 털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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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샷! 털브샷! 아닌데 아마 필살기로 끝내셨을거라고 생각했을거야. 그래도 필살기도 나갔다구. 아... 이거... 일단 나가구요. 심플라 한판 더에요. 아니 이거 바꿀수없는거야? 비기너는 뭐야? 초보자용 속도? 전문가용 속도? 전문가용으로 간다. 저는 초보자지만 전문가용으로 가겠습니다. 들어와요. 하... 랜덤이지. 아니 왜 또 마린스타디움 해? 이거 랜덤이 아니었던거야? 아니 하필 또 왜... 아까 했던 캐릭이 나오니... 기왕이면 다른 캐릭이 나오잖아. 좀비쿠파가 또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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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건 시청자분이라 하는건데 이거 막판이에요 아 이게 또 안맞아? 아허 진짜 잠시만요 달려오라고 아아... 브레이크 당해버렸네요 끝났네요 아뇨 요거는 줘주시면 안돼요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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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아 깜짝 역시 한번도 안당하는건가? 아이고 서브웨이스라니 마루테니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료기간에 재미있게 했어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멀티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끝